자 8개월만이죠 잠시만요 눈뽀 너무 심한 8개월만에 넘어차기 다시 시작합니다 A킥이 좀 되죠 요즘에? A킥이 좀 되니까 소녀 안쪽도 좀 벗어나고 이제 넘어차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일단은 다 까먹었을텐데 한번 해보세요 아직 사라는 있어요 다시요 어? 아니 A킥 연습하다보니까 넘어차기가 잘 나오는데? A킥 느낌이에요 맞아 그냥 뒤로 뛰는 누워서 하는 느낌인데 뒤로 뛰는게 이질감이 없어 원래 있었는데 다시한번더 뭐야 오늘 이거 뭐야? 아 아 아 아 어 맞아 맞아 자 그러면은 뭐 따로 잡아줄건 없을 것 같고 어 매트를 하나 깔고 하되 매트를 하나 깔고 하되 이게 아 터점을 나중에 올리잖아요 네 그때 스스로 도약까지 잡아봐 네 도약까지 어 못잡으면 알려드릴 수 있다니까 도약까지 잡으면 바로 실정합니다 네 여기 여기 네 해서 도약서 도약하면 끝나 네 어우 도전하오네 지금 2 그때부터 지금 안전하오 최종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 점프 좀 뛰어 봐 더 뛰어 팡 뛰어 그냥 오케이 너무 좋은데 오늘 왜 그래 뭔 일 있었어요 예전에 A킥을 우리가 연습했을 때 뒤집어서 연습하니까 이게 안 나왔잖아 지금 A킥 잡아놓고 연습하니까 여기 도움이 되잖아 그렇지 골바를 잡는게 스텝을 느껴야 해 아니야 아니야 점프 뛰었죠 그렇지 팔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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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히면서 앉히면서 이거랑 뒤집어 이거랑 뒤집어 자 이거랑 뒤집어 어? ę ㅇ ㅆ 그리고 보고 이게 뭐 그렇지 개 고 돌아 오케이 그런 느낌이야 그 반동법을 무조건 사용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근데 몸 마지막에 왜 돌아? 마지막에 왜 돌아? 마지막에 왜 돌아? 그렇지 잡아야 완벽했잖아 아 반동법 좋다 나이스 근데 지금 쉬시면 사시는데 골반이 조금 더 잡아줘야 돼 더 벌려주고 더 뒤로 뛰라고 해야 돼 지금 그걸 극복 안하면은 잘되다 안되다 할 거야 오늘 확실히 잡아서 확실히 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 뒤로 그렇게 와야지 나이스 그렇게 와야지 다이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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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트에 걸리지 말고 조금 더 멀리서 네 오오 오케 오케 오오 오케 아 이게 잘못됐습니다 나갔어 여기 앉아 그렇지 일단 만들어 봐야 되는데 어 똑같이 쳐요 야 야 다시 피가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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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가 내려냐냐 벨트도 낮은데 화점도 낮아 더 높아 전화에 보상을 여기 알쓰 자세는 좀 더. 타점이 좀 낮네. 그래서 동작에서 편해질 거고, 높은 공을 따라간다는 느낌이 있거든. 그 느낌 있어야 돼. 높은 공을 따라간다. 따라가야 돼. 너무 타이밍이 느리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안 올라가.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탕. 다리로 높이 올려놓는다는 느낌이야. 자세는 주시죠. 오! 우와! 이거야, 이거. 완벽했어, 자세. 아까 터치할 수 있는데? 네. 컷! 오! 아, 너머차게 공격이 되는 거야, 이렇게. 컷! 어, 잠깐 짐이 부족했어. 네, 잘해, 잘해. 몇 조금만 더 하고. 컷! 아, 자세 잘 나온다. 아... 아... 아니... 컴온, 가만있지. 손규주 보고 있겠지? 보고 있지? 손규주 보고 있겠지? 아, 네.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. 화이팅, 화이팅. 출장해서 보여주세요. 만약이들 보여달라고 하니까. 네.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. 굿! 아, 멋있습니다. 아, 멋있습니다. 네. 아, 멋있어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